자 가봅시다 I believe I can fly 자 착하게 선수 다이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푸시고 하하하하 자 512m에서 512m에서 뛰어내립니다 자 갑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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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오늘은 로블록스 브레이크 본즈를 해보려고 해요. 내 몸에 있는 모든 뼈들을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뼈를 많이 부러뜨릴수록 점수를 많이 립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단지 게임은 게임일 뿐. 우선 게임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게임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 간단해요. 그냥 높은 곳에서 뛰면 됩니다. 떨어져서 뼈가 많이 부러지면 오우! 우후! 오우! 오우! 와우! 좀 잔인하긴 해도 오우! 어우 괜찮니? 내 뼈가 다 부러졌다고요. 선생님들 머리 색깔이 다 왜이러지? 던? 이게 뭐해 던이라니? 다 끝났다고? 어? 이 선생님 나 주사 놓으려고 그러는데? 꺄아아아아아악!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선생님 선생님 나 점퍼러 가도 돼요? 예스! 예스! 옙! 오케이! 무지 아프네 무지 아프.. 자 아직도 다 부러지지 않았어. 지금 보면 어깨표 부러지고 관절 나가고 이 빨간색 모양으로 부러진 거예요. 자 그리고 빨리 떨어져야지 점수가 높고 많이 부러뜨려야 점수가 높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야지 점수를 많이 줘요. 자 이번에는 한쪽으로 해서 많이 튕겨가는 방식으로 떨어져 봅시다. 많이.. 벽에 많이 부딪히는 방법으로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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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우우우! 아아 갈비뼈가 안 부러졌네? 아하아! 한 번 더 벽 타고 갑시다. 여러.. 여러 번 부딪히는 벽 타고 스타일로 슉! 벽 타는 스타일! 튕겨! 우우! 아! 우우! 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살짝 발목 다쳤어 안돼! 한 번 더! 아! 소리만 들어도 뭔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이 느껴지죠? 후후! 아! 갈비뼈! 왜 갈비뼈가 안 부러지지? 자, 새로운 맵이에요. 썽큰시티 자 여기서 보면 마운튠 잭길라 썽큰시티로 가보식 1966 썽큰시티 예야 비록 그렇게 높질 않지만 그래도 자 책 Zhou Zochi 선수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되었습니다 자 갑시다 1 2 3 워후 Start 어 목아빠 어 오늘 소리 너무 많이 들ذا 오우 예았어요 자 여기가 오 갑니다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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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갑니다 갑니다 아 예 여기가 딱딱한 데가 훨씬 많아서 점속기가 훨씬 좋네 갑니다 갑니다 착하게 점프 휘후 오 오 오 오 섭 aired 아 너무 무서워 아 아 시리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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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자 떨어지면서 컨트롤이 돼요 다음에는 어았! 떨어져! 아우 우우! 자아 멀리 멀리 날아가야 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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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멀리 우우! 벽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은 거 같은데? 여기 또.. 내려왔네?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튕겨! 오케이! 오케이! 우와! 잔인해! 잔인해! 아우! 야후! 아 뼈가 다 안 부러지네. 7만 7천. 잘 벌었어 그래도. 으아! 너무 심플한데! 계속 하겠네! 아우! 요번에 저기. 바위에다 그대로! 바위에 그대로! 그렇지! 아우! 후! 후! 브레인데미지! 머리 다쳤어. 아 어깨가 안 다쳤네. 돈은! 돈은! 14만 불 나이스! 다시 한 번 갑시다! 뇌를 다치는게 더 많이 버는거야. 한 번 튕겨야지 멀리 가는데. 그렇지! 뇌 다치고! 오케이! 빠리! 오케이! 빠리! 오우야! 후! 같이 가 친구! 같이 가! 튕겨야 돼! 튕겨야 돼! 그렇지! 튕겼어! 가자 가자! 요번에 바로 가자! 좀만 더 좀만 더 안되겠니? 친구 같이 가! 오우! 오우예! 끝까지 끝까지 가는거야! 그렇지! 오우예! 아싸! 자 가봅시다. 요번에 뭘 써볼까? 이거 뭐지? 스프럭? 이거 뭔지 모르겠어. 써봐야지. 언제 쓰는지 모르지만. 이거 뭐지? 우와! 이거 뭐야! 스프럭! 이거 뭐야! 오우! 저거 떨어질 때 써야되는거구나! 오우! 저거 떨어질 때 써야되는거구나! 아우! 알았어! 이건 떨어질 때 땅에 튕기게 해야되라! 띠용 하고 튕기는가 보다! 한 번 써봐야겠다 나중에. 이렇게 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레벨. 부러지는거 레벨. 뼈 골절되는거 레벨. 뼈 빠지는거. 뼈 빠지는 레벨.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뼈 삐는거 레벨. 그리고 플라이 컨트롤. 이게 플라이 컨트롤이면 위에서 하늘 위에서 조절할 수 있는거. 레벨 할 수 있어요. 워! 우! 저! 벽에 붙어! 벽에 붙어! 벽에 붙어! 튕겨나가! 튕겨나가! 멀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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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가자. 최대한 멀리멀리멀리멀리멀리멀. 빠우! 헉! 나이스! 100분에서 벌어졌는데 많이 다쳤어 골고루. 그래도 12만 9천불이나 벌었네. 나이스! 섹 know. 쳇! 여기서 쓸건 아니지 설마? 설마? 에이씨. 손목 뼈써. 손목. 손목 뼈. 우이이이이이이 nod. 어우! 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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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어 예 여기 걸리면 안 돼 그렇지 떨어져야 돼 자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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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더 더 왼쪽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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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쌰 이야 으흠 자 이번에 세게 그대로 갖다 박자 세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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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아 한번 더 파이어 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클릭만 하고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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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헤드샷을 원해 헤드샷을 원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2만 8천밖에 벌지 못했네요 다시 갑니다 이번엔 난간을 쫓아가서 저쪽을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윤 선수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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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휴훠 휴훠 헤드샷을 원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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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우 나 살았니? 4만 8천밖에 벌지 못했어 으으 자, 높은 곳으로 가봅시다. 자, 올라갑니다. 520미터 530미터 540미터 550미터 갑니다 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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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и Franklin 그대로 내려 꽂아주길 바래 바위에다 꽂아주길 바래 바위에다 꽂아주길 바래 조금 기대tz는데요 점수가 기대됩니다 점수가 기대됩니다 프레임 데미지가 왔거든요 아 그런데 4만밖에 받지 못했네요 아 이게 뭔짓인가요 왜 10만넘기가 어려운거죠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해서 준비 됐나요? 준비 되었습니다 자 가봅시다 레디 site 고 척 후 후 요후 와우 위힣이 와우 whatsoever 그대로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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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에 부딪셨네요 나무에 부딪치서 끝까지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네요 23,000원 밖에 벌지 못했다니 말이 되냐고 이게 자 점프를 놓쳤어요 점프시기를 놓쳤어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올지 자 갑니다 갑니다 자 미끄러지고 있어요 자 착각의 선수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빰빰빰빰빰 떨어지나요?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떨어지나요 더 멀리 떨어지나요 자 이렇게 잔 부상이 많은 경우 떨어지나요 또 떨어지나요 많은 뼈 부러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요번에 속도 낼 수 있는 찬스가 높니다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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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운스 빠운스 떨어집 빠운스 아 마지막 그래도 마지막에 브레인데미지가 왔습니다 아 예 아주 선방했는데요 188군데 떨어졌습니다 자 돈은 37000 아 너무 약한데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본니 뛰어내리는건 넌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이거 뭐죠 그냥 여기서 끝나나요 아 뼈는 많이 부러졌습니다 22000 벌었네요 자 돈벌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점수를 많은 점수를 잘 못 받고 있는데요 착각의 선수 자 여기서 반동으로 튕겨서 멀리 나가기 바랍니다 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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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빠운스 아 브레인데미지도 못했네 아 이 정도면 너무너무 약한데요 자 갑니다 착각의 자 갑니다 착각의 worden 어서완짱! 바로갑니다! 빠우! 이런 나무에 부딪히는 불상사가 돈 22,000밖에 안타깝네요. 이 친구 아주 멋있는데요? 아웃핏이 아주 멋있습니다. 와우~! 높은 곳으로 가보죠. 올라가 봅시다. 520미터 530미터 540미터 550미터에서 점프할 준비를 하고 셕에서 점프합니다!!! 우와~~~ 어이엇, 부딪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워호~~ 오! 예압!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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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짝 많이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2800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왜이러는거죠? 이번엔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갈 수 있도록 세게 265마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브레인 데미지조차 없는건가요? 이상하네 10만원 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이러는거죠? 10만원 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번엔 다른 길로 가보고 있습니다 브레인 데미지 일찌감치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네요 만물을 피하는건 좋죠? 아 브레인 데미지 일찍 온거에 피하면 그렇게 썩 점수가 파이어웍 썼나요? 드디어 레벨 21이 됐네요 파이어웍 안썼네요 요번에 파이어웍을 써봅시다 잘 떨어져 봅시다 파이어웍을 써봅시다 왜왜왜왜왜왜 한번 튕겨주고 그렇지 브레인 데미지 일찍 왔습니다 요번에 아주 점수 크겠는데요? 파이어웍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파이어웍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스프롱을 한번 같이 써볼까요? 스프롱 스프롱을 써봤는데 별 좋은건 없는거 같아요 파이어웍이 제일 좋은거 같네 음 17만밖에 받지 못했어 아아 있는걸 다 썼는데 있는걸 다 썼는데 이거밖에 받지 못했어 으아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자, 불앤데미지 빨리 왔어요. 오우예! 오우예! 281마일! 파워! 자, 한번 더 올라갈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오우오! 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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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따라집니다아, 착하게 떨어집니다 착하게 따라집니다, 착하게 떨어집니다, 뿡! 브레인데미지 왔어요. 좀만 더 불어뜨려주세요! 좀만 더 불어뜨려주세요. 아야... 아하...잘 안되네... 캡틱 아메리카네요. 어우 얼굴이 똑같아 생겼네 안녕 멋있는데 나도 저 방팩 갖고싶다 그대로 치카와 하는거죠 그래서 바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브레인데미지가 안오는거죠 아 여러분 아쉽게도 제가 다음 레벨까지 가고싶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팍팍 잊지마시구요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로블록스 비디오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체크체크체크기 체크des화 체크를 입 커밍에 보니 때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